이제 옛날에 아니 옛날에 지난번까지만 해도 지난번 총선 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후보들은 또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후보들은 문 대통령 사진 옆에다 딱 이렇게 끼고 하면 득표에 도움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몽땅 내려보내가지고 총선 앞으로 했잖아요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내걸까요? 안 내걸하죠 아니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 귀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사진을 걸면 지금 30% 아니에요 30%대 지역구에서 30% 얻으면 떨어지죠 안 되죠 저는 그런데 왜 자랑스럽게 막 내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고 계신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 왔습니다 그 레임덕이 뭐냐? 측근이 보따리 싼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윤핵관들이 보따리 써서 당당하게 가잖아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얼마나 국민의 가려운 길을 기분 좋게 해줬어요 그리고 언론도 굉장히 잘 써주더라고요 보도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도 속고 언론도 속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빅강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제 15분 만났어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그 사이 수고했어 잘 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승?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인요한 이혼장한테 힘을 실었고 인요한 이혼장이 설사 물러가더라도 그분 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월 말 내년 1월 달에 이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질 수 없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그 보상으로 울산 공천은 줄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출범하면서 거의 맞물려서 한동훈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얼굴로 내세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갱질을 하지 않고 있고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청에 가서 신고한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나한테 잘 보여 강의 비슷하게 이민청에 관해서 정책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구실이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총선 운동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기했던 것 중에서 핵심이 윤핵관을 비롯한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또는 낙동강 하류의 중진들 이분들 험지로 가거나 출마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핵심 요구사항이 네 그렇죠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지만 공관위가 되면 몇 사람들은 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장재원 의원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건 하면 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미 나는 안 간다 주호영 권성동 장재원 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남는 궁금증이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나 장차관들을 총선 앞으로 딱 했는데 또 검사 출신들 막 이렇게 뽑을 텐데 말하자면 검... 아니 쉽게 말해서 정권을 창출했고 지금까지 지탱한 윤핵관들을 내보내고 거기에 용핵관 검핵관들을 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정리하면 빨리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위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준석 신당은 반드시 출범한다 12월경에 창당 선언을 하고 실질적인 창당은 1, 2, 3월까지 한다 지금은 창당 요건이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당을 하면 공천 학살이 시작되면 현역 의원들은 이준석 신당으로 가고 그 신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기호도 3번으로 올라가고 국고 보조도 받기 때문에 돈 마련하는 데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를 시켜놓으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회로 개의 요구가 올 때는 200이 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 권유를 받고 탈당하는 사태가 온다 그렇게 봐요 이준석 신당은 27일 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준석 대표하고 디톡스라는 것을 같이 하거든요 전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의외로 제가 보는 시국 흐름과 비슷해요 저는 절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공천심사가 되면 그렇게 학살이 될 것이다 금액관들을 찍어놓기 위해서는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여태까지 버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것은 장교원 같은 경우 관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캐비닛에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벌써 나오던데 그러니까 쪼개기 쪼개기 모구원에 이렇게 벌써 캐비닛에 나오던데요 나오잖아요 하나씩 저 지역신문에 내던데 나오잖아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동훈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좋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에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는데 뭐라고 보냐면 아직 극지 않는 복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적을 다변화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보면 정체성,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서 아직 극지 않는 복권이다 표현 절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지켜주지 마세요 어쨌든 양도구육을 해가지고 정일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요 저의 목표는 내가 작년부터 해온 게 보수의 분열을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은 단결하면 우린 이긴다 이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안 따라가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자 봐요 이제 로또 복권 당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돈이에요 80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800만 분의 1 1등 당첨 그러니까 월요일 날 로또 복권을 딱 사요 토요일 날 까보잖아요 토요일 날 발표를 하잖아요 월요일 로또 복권이 5천 원짜리일 거예요 아마 하나에 5천 원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사요 토요일 날 오후까지 잔뜩 기대를 하는 거예요 1등 기대 부풀어 있죠 설레고 그런데 막 까봤어 꽝 이걸 비교한다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을 이준석 대표가 800만 분 중에서 하면 되니까 또 되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로또 복권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폄훼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장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나 시장이나 정치인들도 사서 그 돈이 소외계층 부류 이웃에 쓰여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뉴욕에 살 때요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 복권이 2천만 달러인가 2억 달러인가 그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요 그냥 1불짜리 복권을 뉴욕 상인 뉴욕 사람들이 가서 다 사 펜실바니아에 가서 100장인가 200장을 사다가 피엣스 에벤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100불씩에 파는 거야 이게 독나버렸어 20불에 팔다가 100불 그런데 또 그걸 뉴욕타임스나 뉴욕 방송들이 재미있게 보도를 하니까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운을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좋은 것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로또 백권을 폄하하지 말자 아니 수익을 좀 내렸어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극지 않은 복권이다 네네 자 꽝이 많지 꽝대라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로 잠깐 넘어가죠 대통령이 그렇게 죽자 사자 이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영업상 이로써 노력했지만 꽝대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가서 떡볶이를 드시는데 왜 재벌총수들을 동원합니까 그분들 그렇게 강화합니까 아니 무슨 재벌총수들이 강아지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벌총수들을 대통령이 전 세계로 특히 미국 가시면서 꼭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투자 유치를 한 거 아니고 미국에 그 나라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본 유출이에요 자본 유출 104종가 돼요 그러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또 투자를 했다가 하더라도 또 부산엑스포 얼마나 고생들을 했어요 뭐 채태원 상공의사 회장 같은 분은 커피가 터졌다 저거 저 떡볶이 이쑤시개로 먹는 건데 아니 왜 부산까지 지금 수출하고 뭐 대기업들이 내년 사업개혁 뭐 인사 복잡한데 저 일식집 젓가락 아닙니까 부산까지 데리고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하냐고 그리고 떡볶이는요 저렇게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쑤시개로 먹지 저게 깡통 부산의 깡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재벌총수들이 저렇게 한가하냐고요 연말인데 아니 왜 총선 저게 총선용이거든요 부산의 미식 흔들리니까 나나 데리고 가서 옆에서 가지 마세요 나는 가자기도 안 가요 또 가자고 하지도 않고 저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 부산의 민심이 흔들리니까 민심 달래기용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총선에 민간을 동원하냐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은 없고 총선만 있다 하는데 장관들 장관들 선거운동도 왜 내가 낸 세금으로 하냐고요 저게 말이 돼요 그런데 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잡순해 남의 꽃까지 먹네 입안에 물려있는 것 같은데 또 뜨잖아요 여러분이